그래서 그런거구나 자 지난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노력중인 레오는 경찰서 지하까지 순조롭게 이동하지만 끔찍한 괴물이 길을 가로막는다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괴물이 갑자기 공격해왔지만 아이고 시작했다 시작해버렸다 아니 근데 웃긴게 아까 탄약이 있어 곤충 탄약이 있었어 시원하네 있는데 왜 안됐지? 시원하네 일찍 잘려고 했는데 겜방할때 귀신같이 일어났네 어딜 잘려고 아니 총 있었다니깐요 아까 총알이 있었는데 장전이 안됐어 내가 키를 못찾는건지 총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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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뀌었어 아까 진짜 나 억울해 나 억울해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이리 돌아가야지요 이 자식들 얘네 이 자식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 했어 너희들 때문에 미리 야 아니 전기가 공급이 됐는데 이게 열리는 건 무슨 경우야 아까 어? 전기가 공급됐는데 아 여기 아니잖아 쟤네가 왜 다 튀어나왔었냐고 여기죠? 엇? 아이 돌아가야 돼 근데 나 아까 이거 어떻게 연결했지? 뭐 하다보니까 됐는데 얘를 아까 다 올리고 얘를 내렸던가? 어떻게 했지? 아까 얻어 걸려갖고 어 됐다! 아하하! 됐다 됐다 아 근데 저기가 어디야 어디가 열린거야 지금 걔가 아직 있어? 걔가 아직 있었어? 아 두 벌만 쏠걸 아 두 벌만 쏠걸 한 마리가 어디 숨어 있었나보네 됐어 잡았어 편안 너무 편안 아 또 있어? 또 있나봐 야 야 자식이 편안 이제 어디가지? 여기가 열린건가 아 야야 아 아 아이 진짜 갑자기 나오는거 반칙이지 자식아 아 진짜 상도가 없어 애들이 상도가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오는거 아이 깜짝이야 아이 아 아유 진짜 야 총을 낭비했자 놀래가지고 아 진짜 아 부금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이제 끝났네 이제 진짜 편안 아 진짜 놀랬네 아 어서오세요 HK님 걔들이 뭔 상도를 알아요 흐흐흐흐 아 우리 영로 반만 따라와라 이 자식들아 여기 열렸겠지? 그렇지요오 어 나 총알 있니? 총알이 없다 쟤 진짜 없다 흐흐흐흫 어 진짜 진짜 총알 없다 아껴 써야된다 흐흐흐흫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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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고맙습니다 개잡는 게임이냐구요? 개장수에 애완을 담은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허브 감사합니다 야 이상한 부금 틀지마 이상한 부금 틀지마 뭘 집어넣어야 돼? 네 화약 일단 넣고 둘이 사겨 좋아 그리고 얘 보관해 됐어 이거 뭐야 쓸데없는거 아 이거 여기서도 조합되나? 안되네 치트 썼어요? 아 내가 인간적으로 왕이지는 하지만 치트는 안쓴다 진짜 하하하 어 이게 타냐 내가 인간적으로 치트는 안쓴다 왕이지는 하지만 금직한 온종 전제 부품 찾았구요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도전 과제 그건가보네 도전 과제 그건가보네 어우 좋아 혜자네 게임 아이고 기다려 인베니 혜자가 아니네 허허허 인베니 혜자가 아니야 어디야 아 또 뭐 넣지 이거 일단 넣자 당장 필요없는거 됐어 휴우 저쟝 즈쟝 그러면 이제 다시 거기로 가면 되나? 어 여기 더 보고 더 보고 가도 되겠네 헤헤 자식아 이 자식아 아 여기도 있어 깜짝이야 뭐 뭐 뭐 그거 앉아 같이 앉아 포기 앉아 포기 앉으라고 이 자식아 자아 그렇지 둘이 사겨 둘이 사겨 둘이 사기면 돼 아이 너는 또 왜왜 왜왜왜왜왜왜 그래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하지마 아 일어나지마 그냥 둘이 너 힘센데 기운세 하핳 조아 장사 넘어줬다 자리 왓 왜 이렇게 웃기냐 어 나이프 있어 나 나이프 있어 다 죽었어 이제 뭐뭐뭐 뭐 왜 왜 뭐 아 깜짝 아 깜짝 놀래키지마 나 무서우니깐 흐흐흐 발로 밟는거? 그거 있나? 그런 으잇 깜짝 발로 밟는거 있어 이거? 어? 여기 왔던데 아니야? 어? 여기 왔던데 아니야? 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우와 으음 아 여기가 여기였어? 어? 우리 혹시 병거님 계세요? 지금 밟어 밟는거 없어? 밟는게 없나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얘네 밟는거 없어요? 박병거님? 그니까 오리지널은 된데 근데 여기는 안되나봐 이 이 이 아 깜짝이야 으아 밟는거 없대 방향치는 깨면 못하겠네 어디가 어딘지 제가 그래서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가야되죠? 여기 거기 어딘지 알죠 다? 흐흐흐흐흐흐 우리 거기 가야되 자 거길 갑시다 나가 밑으로 가서 오른쪽 어 내 고양이야 어 우리 좋은데 가야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멈추겠습니다. 경감아. 반드시. 조심해요. 시계탑. 어디든 뭐 다 조심해야지 뭐. 시계탑이 근데 어딨어. 아 어디갔어. 여기 몇 층이야? 2층. 아 여기 2층. 2층. 3층. 3층에 있네 시계탑이. 그러면. 아아. 딱 그것도 있잖아. 그러 보니까. 어디부터 가야되지? 아 헷갈려. 흐흫. 바하 투 리마스터입니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피지도 피지고. 그 있어 뭐 있어. 잠깐만요. 기다려봐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요. 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 내가 지금 해야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게 아니야? 이게 예꺼 아니였어. 젠장. 아 예. 베베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예꺼 아니였다니. 아 일단 우리 3층 가야되지. 3층도 가야되고. 거기도 가야되 우리. 그 인화. 실. 엇. 여기 왜 잠겼대? 어 여기 원래 자고 있었나? 아 자고 있었는데. 여기 원래 잠겨 있었나? 그럼 어디로 가야되지? 일로 나가야되나? 어 여기. 갈 데가 없는데? 저기 왜 잠겼지? 딴 데로 가야되나? 네. 어서오세요. 아 이게. 예꺼 아니였다니. 어서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도서관 말고. 이쪽이 지금 잠겼단 말이야? 서장 사무실. 크랭크 핸들 슬롯? 어? 여기 가봐야겠다. 저기 가봐야겠다. 저 슬롯이 이 슬롯이길.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여기서. 어? 어디 갔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2층으로 가야되는구나. 아 그럼 여기가 아닌가? 흐흫흫. 잠깐만. 아니. 아이 진짜. 하코 말아먹은 게 뭐야. 아 이런 길치. 어? 길이. 없죠. 어? 뭐야. 감짝이야. 근데 이. 아 여긴 또 어디야. 아니 근데 이지하고 길 못찾는 거랑은 상관없죠. 이지에서 좀비한테 물어 뜯겨서 계속 죽으면 그때 이거 이지 맞죠? 그래야 되는 거지. 길 못찾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이 이제 익스케질만도 한데. 아 하드코어가 하코어. 아 그거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불러갖고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뭐라 하시는 거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흐흫흐흐흫 모르겠고 여긴가? 더 가야돼 여기여기 어어어어 찾았다 자아아 찾았다아 자아 찾았다아 어이구 무셔 어이구 무셔 uw우 역시 섬님 방송 땐 딴짓다면 벌받아요 아니요 얘는 지금은 못하고 아 2천원 감사합니다 딴짓 할 수도 veич이 모 사람이 지하 한 방 한 방 갑니다 아야야 너 그거 뚫고 들어올거잖아 빛이 여기도 못들어가네 지금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닌가본데? 음 여기 아직 내가 올 때가 아니야 그래 이거나 챙겨가자 다시 올라갑니다 빛이 왔어? 빛이 빛이의 아들 빛이의 아들 아 나 잠깐만 눈 따가워 아 눈 따가워 이 시간 되면 눈이 막 따가워요 희한하게 다시 올라간다 응 그쵸 여기 좀비들은 그나마 걸어다니는거 오케이 나 눈 빨개졌어 방금 갑자기 눈 따가지만 이 시간 되면 그런다? 이제 눈도 슬슬 노안이 오나봐 자 여길 내려가는게 맞냐 더 돌아다니는게 낫냐 일단 더 돌고 올게요 아 인공눈물 아 인공눈물 있지 아 인공눈물 있어 나 아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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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면서 별 짓을 다하죠 안돼! 흘렀어! 우리 엄마한테 일렬... 나 일렬거야... 갑니다 별걸 다해 진짜... 방송 최초... 게임하다 위기... 오! 이거 있다! 나온 판대기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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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데가 없다... 개 깜짝이야... 아... 인벤... 어쩔... 저기 크랭크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대형 기어... 헉... 어떻게... 아... 에임... 지리구요... 헉... 이거 어떡하지? 아... 아 이거 두 칸짜리야 심지어? 헉... 하... 쓸데없는거... 비우고 올걸... 아 이거 다 썼네... 일단 폐기... 일단 폐기하고... 산탄총을... 잠깐만... 그러면... 산탄총을... 창전해... 나이스... 됐어... 그런다음에... 뭐야 이거 어떻게 올려... 일로 못가? 아이씨 진짜... 아이 버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지금 버리는게 문제가... 잠깐만... 이게 두 칸이잖아... 이렇게 두 칸이어야 돼? 어... 이거 어떻게... 미운기야? 어? 어? 그냥 지가 가는데? 뭐... 이거... 하... 하... 아... 불편하게 해놨어... 아... 패드기준... 잠깐만... 에이... 이거 말고... 헌터시리즈, 글쎄요... 아.... 드래그가 된다... 오케이... 드래그가 되네요... 그치... 이동이 안되면 안되지... 게임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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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구요 뭐 가져갈 것도 있나? 하아 좀 이따 다시 올게 왔다아 나이스 깔끔하죠 그저 우리 박병원님이 그래도 소소하게 이런저런 꿀팁 알려주셨지 갑시다 나갑시다 이제 별 볼일 없어 이제 여기는 아이템 못먹은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오면 되고 안돼! 흐흐흐 이놈 다시 못오잖아 아아 아 너무 아프다 으흐흐 땜잇 아 땜잇 뭔데 물은 왜 하아 하아 또 설마 이거 찾아야돼? 아 땜잇 그럼요 배울점이 있으면 스승이죠 아 땜잇 하악 하아 하하 하 하 허, 퍼트레이온소 너무 싫어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 뭐야? 뭔 뾱뾱이 소리가 나? 어 너 뾱뾱이 샀냐? 너네? 뾱 뾱 야야야 청초 왓더 내가 왓더 왜 쥐들이 문 열 줄 알면서 왓더 이건 또 뭐야 조합해 왓더야 정알라 왓더 아 진짜 왓더 왓더 어 어 왓더 왓더왓더왓더 보관 지금 꼭 들고 다녀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비울 수 있는 건 비우고 도저 저 장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저는 잘 모르죠 전 깬게 아니라서 이게 지금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은 당연히 아닌게 있고 됐나? 뭐해야되지? 어 다시 그거 돌리면 이제 돌아가나? 어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이제 물이 이쪽으로 해서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시원하다 쾌남 아 너무 시원하구요 좋습니다 불 껐구요 불 껐으면 이제 거길 갈 수 있겠네 그쵸 여기를 공반 공반매는 어? 예? 저기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님 잠깐만 당신이 지졌습니까? 으아아아 아하 우와 한방 아아 아 아아 그건 아니지요 저기요 어디가세요 아아 아 아아 아 나 총알 있냐 없냐 없냐 어 어 어 어 어 어 야어 아니 야비한 놈 불 끌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 끄니까 와서 지금 와아 야비한 놈 총알도 없네 이제 와 어 어 어 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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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스 형이라구요? 여기 뭐..내가 뭘 알아낸거지? 금고 이거? 이거 열지 않았나 그때? 응? 9 10 15 아니야? 아닌가? 뭐였지? 아 이건 다른 금고야? 쟤 계속 쫓아오는데?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나 올라가야되는데? 뭐야 얘 어디서 오는거야? 흠 흠 흠 흠 으아.. 수위세요? 저기 수위세요? 나 3층 가고 싶은데요? 아 이거 못 올라가잖아 나와 이 자식아 쫄았냐? 쫄았구만 자식 아닌가?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 좀 지나가게 해주라아 아.. 갈대도 없다아 아 밑으로 해서 돌아가야되나? 아.. 쟤 안죽는다구요? 어? 이거 뭐야? 아 아까 개구나 저..저기 화장실은 화장실은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있습니다 허브 좋아요 맛있래요 아.. 두 개 세개는 조합이 안되네 으어어어어 엇깡이 형 갔나? 타노스 형 갔나? 타노스형님 아직도 있어? 안보이네 여기는 도저히 못가는 상황인거죠? 한대 막고 갈순 있나? 어? 나왔다 에헤헤이 crunch 히히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 steril cción 겁나 느릿지롱 겁나 느릿지롱 나는 빠른데 타노스양은 겁나 느릿지롱 겁나 느릿지롱 나 어디로 가야돼? 족가 도봐, 쫓까 무빙 무빙 지리자네 자, 여러분 나무 판땡이 도봤구요 그리구 뭐야, 여기 있어? 설마? 못올라오겠지 있어도 아 여기 아니잖아 수입받다피하는거 같았다구요? 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챙기고 이왕이면 조합 하고 또 여기 챙길거 있었나?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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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총알 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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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근데 여길 못나간단 말이야 지금 하아 깜짝이야 뻥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여긴가? 참겼어 여기도 하아 초록파랑 파란 허브 조합 먹으면 일정시간 방어력 올라가요? 아아 색이 각자 다른건 조합이 세가지가 되나보네 아 여기서 더 못올라가네 엏쎄 엏쎄 저 크랭크를 돌릴곳을 찾아야겠구만 저 크랭크를 어디다 쓰지? 크랭크가 아니라 저 기어 노노노노 아 아니야 아야 맞았으면 머리만 주춤하는구나 지사하게 여긴 어디야 아 여기 아니야 여긴 막혔잖아 하 여긴 막힌 데야 오이쿠 좋아 안죽는다는거 같던데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타노스 형 모자 벗겨지면 열받아서 이속이 늘어난다는 썰이 있다구요? 흐흐흐 일단은 저장하구요 아냐아냐 여기다 저장하자 저장하라구 뭐야 탄약 빼고 어? 아 이거 매그넘 탄약이구나 에잉 젠장 그만 됐어 어디보자 암실 가야지 나 암실도 가야되는데 암실 타자기 아이템 화약 전투단검 힙셋 아 여기도 가야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디 쓰는거지 얘? 기계 부품이라는데 이런게 있었나 이런거 쓸때가 어허아 걔가? 설마? 설마? 아 종고칠 때 쓴다고 아 그런건 얘기해주지 마세요 어 중요한 그런건 얘기해주지 마세요 어 그러면 잠깐 내가 뭐할라했지 그럼 어 잠깐만 아잇 우와 진짜 쟤가 나오는걸 보니 여기도 오는게 맞나본데 어 암실 암실 가야되 암실 어디야 암실 나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아 작전실 어차피 작전실로 해서 가야되잖아 이게 이 질환이 뭐야 깜짝이야 야 어 여기로 가야되잖아 그쵸?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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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어휴 지겟지겟하다 쟤는 또 여기 왜 있어? 우와 우와 대박 쟤는 혀로 온몸을 다 씻겠는데 나 총알 없어 애껴야 돼 총알 진짜 없어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아니 어떻게 총알 이렇게 일도 없지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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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느꼈어 아 느꼈어 느꼈어 아 느꼈어 느꼈어 아 느꼈어 오지마 이 자식아 예거 아 여기 아닌데 내가 올라 그랬던 데가 여기가 아니잖아 더 가야되잖아 아 약 또 안 가져왔는데 약이나 챙겨일걸 에엑 미치겠네 미겨봐 아 좀 나가자 형 좀 나가자 암실 암실이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형 나 총알이 없어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 드디어 필름을 쓸 때가 왔습니다 3층 물품 보관함 DCM 으음 3층 물품 보관함 열쇠 DCM 아이고 어딨어 왜이래 흐흐흫 3층 이건가보다 이거 이거 그죠? 다이얼 자물쇠 DCM 저 근데 지금 쓸모없는거 어떡하냐 나 어떻게 해 허허허허허 총알이 없어 다이얼 형님 위에 계신거 같은데? 형님 형님 3층 가자 3층 형님 설마 3층 계시는건 아니죠? 10층 어?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 DCM D C M 라이스 총알 저, 저 총알 뭐쓰잖아 저 메그놈이 어딨는데 메그놈을 주든가 시계탉 가야 되는데 시계탉 가려면 어떻게 가지? 이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문이 어디야? 이거 메인홀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가? 저쪽 조정실 도서관 그치 잘 찾아봐야지 그치 잘 찾아봐야지 하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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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가 있다는 거는 뭘 해야 될 게 있다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이거 총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총알도 없이 뭘 해 이거 이지 맞아? 이거 나 설마 숨겨진 막 초하드코어 아니야? 어? 이상한데? 이지가 이렇게 어렵다고? 총알이 이렇게 없다고? 이지는 총알이 남아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물 쓰듯 써도? 이건 뭐지? 이것도 DCM인가? 아니네 이건 뭘까? 어? EDM 흫 흫 흫 흫 흐 흐 흐 흐 아 진짜 아 뭘까 카메라 캠 아이 열어주세요 경찰 캡 ㅇ! 허랄랄랄랄랄랄라 허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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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나 물좀 더올게요 우와 나 물좀 더올게요 기다려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